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와 INATV가 공동으로 만내드리는 제2회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시상식 자 이번에는 모범적인 활동과 선행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들에게 드리는 모범 가수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위는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부회장이자 주식회사 우원 고분자 대표 이영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회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대상 시상식 모범 가수상 김서울 국안의 부부 축하합니다. 또 뒤늦게 가수의 꿈을 펼치고 있는 국안의 부부 역시 선행활동을 펼치며 친근한 우리 이웃과 같은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내 일은 또다시 오고 시간은 말없이 정하진 않은데 세월의 무대로 여기까진 왔어요 멍에 이끌게 됐을 때 가슴 안 닿고 그래도 없는 것은 당신 뿐인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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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남는 가슴 소중한 사랑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내 일은 또다시 오고 시간은 말없이 정하진 않은데 세월의 무대로 여기까진 왔어요 멍에 이끌게 됐을 때 가슴 안 닿고 그래도 남는 것은 당신 뿐인데 사랑해 사랑해 우리를 잘해 하늘에 남는 당신 소중한 사랑 멍에 이끌게 됐을 때 가슴 안 닿고 그래도 남는 것은 당신 뿐인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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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잘해 하늘에 남는 만큼 밤의 쉼 소중한 사랑 밤의 쉼 소중한 사랑 아름다운 밤에 그리운 correctly 알팡 그리운 그리운 그리운